여보니가 못 배운 게 한의시랍니다.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열이도 대단하셔서 며칠 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한 번도 결석 없이 다 이렇게 참석하신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. 어르신들의 열정에 하예 씨도 경참했습니다. 오늘 한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오셨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없어요. 없어요.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없어요. 없어요. 예 아닌데 요인데요. 다 같이 합시다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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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는 한국말입니까? 아닙니다. 아니지. 어떻게 해야 되지? 무엇입니까? 무엇입니까 해야지. 맞습니다. 0도 생각하면 무슨 생각나세요? 이런 거 동시로 한 번 써볼까요? 아니에요. 배운 건 또 바로 써봐야 실력이 늘겠지요? 직접 동시를 짓기로 했는데요. 아이고. 아이고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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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산 아래로 보면 푸른 바다도 있고 배도 떠 있고 부산한 계교도 보이고 우리 영도는 참 좋은 동네입니다. 뭐 잔달하면서도 느낌 있네요. 그렇죠? 오지 마을에서 한글 배우니까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죠? 저희들은 못 배우는 세대거든요. 그리고 배우면 젊어지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머님 얼굴 진짜 아주 젊으신 얼굴이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디 이런 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? 조금 해보고 합니다. tired of it. kbs